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비서의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석입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도 하겠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충청 지역구인 오선의 중진 아버지도 전직 장관 출신이었고 몇 해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냈고 임양박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석. 원만한 관계 직무를 잘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동안 지난주 저희가 디스탑10에 소개해드렸던 인물 이른바 원희룡, 양정철, 장제원. 이런 사람들보다 정진석 의원을 낙저한 윤 대통령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한 것 같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당내 주로 대권 주자들이 좀 견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경우에 이거는 좀 불공정하다라는 문제가 이 제기가 있었고 아마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였고. 또 한편에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거부해서 사실 문의에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굉장히 아마 지지층들에게는 굉장히 반발을 불러섰던 그러한 카드로 보여집니다.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좀 이 폭을 넓혀서 저쪽 진보 진정에 있는 인사도 기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내부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장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당내 좀 일부의 반발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무난했던 정진석 의원이 이제 낙점이 된 것 같은데 정진석 의원도 당초에 지금 현재 좀 사부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 구속에 면했습니다마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막판에 좀 걸림돌이 됐는데 특히 이제 1심에서 어떤 6개월 난 게 좀 과도하다. 그래서 어떤 내부적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아마 판단은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현역 의원은 어연직을 벌여야 됩니다. 그 문제도 조금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그동안에 하마팡이 올랐던 장재원, 원희룡 혹은 김한길, 양정철 이런 사람들보다는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당정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자기 정치하지 않을 사람, 그거에 결국은 대권주자가 아닌 사람 이런 걸로 일단 한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야 관계가 좀 원만하고 어떤 정치권을 잘 아는 지금 같은 경우는 김대기, 이관섭 두 실장은 행정관리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의 컨셉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죠. 부의장을 일단 지명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정무 기능, 정치 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어떤 포석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1960년생 동갑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 윤 대통령을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홀로이 외로이 피 흘리며 싸워온 사람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불법과 헌법 파괴에 맞서서 외롭게 투쟁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게 희망의 씨앗을 안겨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윤석열! 윤석열은 충청의 아들, 충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남이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른바 윤 대통령의 충청 대망론을 가장 먼저 띄운 인물이 바로 정진석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충청이 고향이 직접 아닌데 아버지가 고향이기 때문에 충남 공주 출신이어서 벌써 8년 전 강남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럼 고향 친구로 지내자고 해서 당시 검사 시절의 윤 대통령과 인연을 정진석 의원이 쌓아왔고 3년 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이후에 진로 고민 상담을 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 입문시킨 게 바로 정진석 의원 아니냐. 어쨌든 두 사람의 연결고리. 그래서 친륜의 맏형이라고 정진석 의원이 불러지는 이유도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두 명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돌아가신 윤기준 교수께서 충남 공주 출신이신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주 출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동네의 친구로 지내자고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깝게 지내다가 2021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어떤 조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진석 실장이 어떤 정무 감각도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좀 본인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게 된 자리가 바로 비서실장인데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정무적인 보좌도 있고 또 쓴소리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적임자로 보인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판단을 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제 윤 대통령의 의중도 잘 읽고 적당히 쓴소리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일단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낙점하면서 이런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례적이었던 게요. 발표 5분 전에 그러니까 오전 10시 25분에 이 비서실장 인사에 대한 공지가 됐거든요. 비서실장 인사 브리핑을 한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직접 알렸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사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비서실장이 주로 인사 발표를 대신해 왔었거든요. 성치은 부의장님. 오늘 이례적인 대통령의 브리핑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이 지금 정부의 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새로 임명되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사에게 조금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에 대해서 좀 무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변화를 앞으로 보여주실 것인가. 어떤 의기심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변화를 다 보여주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 것은 불편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불편한 자리, 불편한 주제를 갖고도 기자들과 소통하고 질문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불과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총선 패배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 때도 본인의 입으로 전하지 않고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나 야당에서도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전달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불통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한 거 안 한다, 하고 싫은 거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불편한 것도 소화해내시고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수회담이 잡혀있지만 영수회담이 잡히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 당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짧게 말씀드리면 영수회담 말씀하시기 불과 며칠 전에 모두 공모회에 모두 발언해서 민지대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주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진정 소통을 하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반 가까이 만에 정확히는 17개월 만에 윤 대통령이 오늘 비서실장 인사를 알리면서 기자들의 질문 두 개 정도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1층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새로 이제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을 맡을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국회와 소통하시고 설득하실 때 이것만큼은 꼭 그래도 강조하고 싶다. 또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 중에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인지. 아니 뭐 편하게 하죠. 오늘 정부 수석 인성 관련한 질문으로는 좀. 글쎄 하여튼 여야 정당 또 우리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하여튼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꽤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기자회견이나 혹은 과거에 했던 출근길 문답, 보호 스태픽이 아니라 인사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몇 개라도 받은 셈이 됐다. 어떤 변화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우선 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원래 초기에 한 60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토크 스태핑을. 그러다가 중단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기자들과의 어떤 일문일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이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 선거 결과 대통령의 어떤 불통에 대한 어떤 지역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좀 바뀌겠다, 변화하겠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일단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굳이 사실은 뭐 소개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김대기 실장 있을 때 김대기 실장이 이관섭 시민실장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실장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정진석 신임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정식 임명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직을 이제 버려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정무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법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내정자 신문이 아마 내일 좀 정식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대통령이 어쨌건 이번 이 참모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모습을 이제 비서실장에 이어서 정무수석의 소개까지도 한 걸 보면 앞으로 어떤 국정 변화, 또 스타일의 변화, 이걸 좀 예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비서실장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야당의 비판도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 정무수석이 사실 그 전에 일단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소통에서 꽤 중요한 인물일 텐데 이번에 낙선한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자수선관 사업가고 민생 현장 목소리 경찬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윤 대통령이 비교적 거리가 있는 유승민계로 알려지면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친유승민계라고 규정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고요. 어찌됐든 직접 소개하는 이 모습으로 볼 때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일단의 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과제가 정치의 보고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정무수석입니다. 이진복 수석이 있었고 최근에 한호섭 정무수석이 있었는데 실제 국회, 대국회, 대야당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에 특히 여당에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꾸 여야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갈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인물이 누구냐도 중요합니다. 두루두루 친분도 있고 합리적인 대화가 야당과도 가능하고 특히 여소야대에서는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홍철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해서는 기대도 충분히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통해 듣는 국회의 입장, 야당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하고 또 그 수용하는 입장에 대해서 야당과 계속적인 대화의 채널을 유지해 가고 그런 역할을 정무수석에 부여할 것이냐. 이게 향후에 홍철호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두 번 브리핑룸을 찾았고 앞으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도 예정돼 있고 총선 참패 이후 여러 가지 생각은 당연히 윤 대통령이 많아 보이는데 특히 일부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을 주변 참먼들한테 윤 대통령이 한 모양이에요.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뛰어다녔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스타일만이 바꿔야겠다.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예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의 참패가 대통령에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한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했지만 기대 못 미쳤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국무회의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와 일막승떡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뒷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바뀌겠다는 의지를 이제는 완전히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스타일 많이 바꿔야겠다. 말을 하자마자 오늘 바로 두 명의 인선을 하기 위해서 직접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일정과 메시지, 그리고 말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국민들과 아까 대통령이 설득하고 소통한 것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육성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 대통령께서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 보이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 브리핑룸 두 번 내려온 것이 굉장히 참 놀라운 부분들이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영수회담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최근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게 있겠죠. 정치하는 대통령 되고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 오늘 이례적으로 또 두 번 내려와서 직접 브리핑도 하고 영수회당도 하고 흐름상으로는 다 협치 혹은 쇄신, 중도층 이런 시민들에게 당했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보수층으로부터 중도층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열이 걸릴지 혹은 보수층도 또 다른 한편으로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잡아내야 될지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바로 대선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마 이제 행정부 중심의 어떤 국정운영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대통령이 결정하고 움직여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자리는 최고의 정치가가 앉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모든 이 제도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완결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야당 의원들하고 전화통화하는 일이 주 하는 일이에요. 야당을 설득하고 동의 구하고 국회와 소통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게 국회에 다 입법으로 뒷받침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난 이어서야 대 국면에서 아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어떤 대추 국면을 이어왔던 게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행령 중심으로 해서 해왔지만 그게 결국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리고 지난 이런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건 지난 21대와 똑같이 20이 되는 지금 여수의 아대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3년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진짜 지금부터는 정치, 즉 정치의 요체는 협상과 타협이겠죠. 결국 협상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도 자칫하면 이게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도 현실 인식을 지금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이번에 진영도 전부 다 대국회, 즉 대야당 관련된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입법으로 이제 어떤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앞으로 아마 지난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층 사이에서는 너무 야당한테 뭔가 좀 숙이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이고 중도층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또 지적도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 정말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이런 협상과 타협의 어떤 정치를 하는 것. 윤 대통령이 그런 면에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이 시도 자체가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오늘 같이 두 번이나 나왔는 것처럼 좀 빠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선 참배 12일 만에 이관석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석 대신 정진석 그리고 홍철호 실장과 수석을 각각 임명했고 아마 알려지기로는 이도훈 홍보석은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친윤 핵심 인사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위를 빼고는 쓸 인물이 없습니까? 수많은 망랑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논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분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랄지 대통령실과 함께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글쎄요. 과연 이분이 제대로 대통령께 이런 방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언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부가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의 얘기는 일단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는 걸 접어두더라도 특히 같이 이번 총선에서 맞부딪혔던 박수현 당선인 얘기는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분. 1심에서 신경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비서실장이 임명할 수 있냐 이걸 제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도 1심의 실형이 범죄 혐의가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현 정부 2년 동안의 심판 여론이 형성된 데 있어서 정진석 지명자의 어떤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권 교체된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지역에서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사실상 대야 강경 입장을 주도해왔던 게 정지석 실장이라는 분의가 분명히 있고요. 특히 야당과의 대화 문제가 언급됐을 때 피의자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공개적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전력들을 보면 과연 이제 5선의 중진이고 두루 관계들도 좋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은 맞지만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그리고 현재의 사법 리스크 전체적으로 또 부적절한 역사인식에 대한 발언들 종합해보면 과연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변화 의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당 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선의 중진이고 실제 여러 야당 의원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는 별개로 적어도 대변인 논평처럼 정진석 실장은 2년 동안의 책임 부분, 사법 리스크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인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1심, 제가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1심에서 시력 나올 때, 그 전후 과정 정진석 의원의 1심 재판부의 한 판사가 당시 판결 직전에 여러 민주당 성향의 판사 아니냐라고 해서 정진석 의원 그렇고 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논란의 재판 결과도 있었어요. 다만 1심 실형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고. 정진석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도 있었고. 정진석 의원의 1심 재판 결과도 있었고. 심평通 land cả gotada 목울股・・・ 정진석 의원의 5,0 simple go-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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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